오는 7일로 예정돼 있던 대전시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통해 오는 6일과 7일로 예정됐던 대정시와 세종시, 경북도의 국정감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파행으로 국감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피감기관 조정, 감사일장 변경 등 각종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적은 지방 대신 각종 질의가 필요한 주요 부처와 수도권기관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